약 좀 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다 나왔어요 저 근데 엉덩이가 또 아파요 약 좀 지어주세요 연필을 잘 집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다 나왔어요 이제 안 아파요 아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지어주실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약 좀 지어주세요 하루에 몇 번 먹으면 돼요? 네? 몇 번 먹어요? 저 병원 또 언제 오면 돼요? 네? 네? 언제 오면 돼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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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